제가 제일 평화로움을 느낄 때는 혼자서 갖는 평화도 있겠지만 요즘 제가 점점 느끼는 감정에 돌이켜보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같은 의미와 마음의 평화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느끼는 것 같아요. 지금 함께 작업하는 분들과 좋은 의미를 두고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식사와 가벼운 술자리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또 인생의 얘기들을 오고 가면서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여러 사람들과 지낼 때 가장 저로서는 평화로움을 느끼지 않나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전지진동 페스티벌 파이팅!